자, 준비하십시오. 포인트가 들어왔습니다. 자, 부자 올리면 동시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우... 덕하 형! 한 20마리만 잡으세요. 오케이! 자, 준비하십시오. 하하하! 맨째 하나 달아도 싫죠 형, 얘? 그래, 그래, 그래. 형 그냥 하나 달고 하셔야 돼요. 내려! 내려! 아, 뛰어! 잠깐만요, 저 끝으로 가셔야 돼요. 형 그냥 저 끝으로 가셔야 돼요. 알라나가십니다. 길을 비키세요. 이거 어떻게 하더라? 되지 않나? 이 끝으로 가도 연결하는 거야? 자, 올라갑시다! 자, 가지러 가세요. 아니... 씨, 안 묶어놨는데? 고맙습니다. 해군의 수시 시작하겠습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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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자, 현재 바닥 수시는 120m. 120m입니다. 이게 내리는 건가? 바닥 무조건 찍으셔야 됩니다. 바닥 찍으시고 전동렬에 체크되는 수시 확인하세요. 무조건 바닥을 찍으세요. 깊으니까 126m 나와. 그러니까 잡아 올리기... 어깨 다 나가겠다, 이거. 옛날에 했는데 기억이 안 나죠? 미치겠다. 네, 이 맨미 세 가지. 한 100m, 110m 정도. 야, 오늘은 좀 한번 잡아보자. 큰 거 하나 잡고 싶다. 오, 저거 뭐야? 오, 저 큰 곡이 뛰었는데? 돌고래인가? 돌고래가 앞쪽으로... 우와, 고래야, 저거? 고래야, 또 고래! 온통 돌고래야, 저기 봐봐. 저 멀리 봐봐. 여기 봐봐. 여기 봐봐. 아, 돌고래가. 여기, 여기, 여기까지 왔어. 여기 봐봐야. 아, 고래 이쁘네. 돌고래가 또 왔어. 이야, 앞에까지 왔다. 상갱이 아니야, 얘는? 상갱이 서해에 사는 거 아닌가? 얘는 돌고래인가 봐. 아, 돌고래다. 망했다. 저거 안 되잖아, 그러면. 저거 안 되잖아, 그러면. 상관없어, 대구는. 대구는 상관없어. 저 형은 이렇게 뭐 안 되는 게 많아. 고기는 좋은데 고기는 없을 거 아니야, 돌고래 때문에. 돌고래는 위에 떠 있고 대구는 바닥에 붙어 있어. 불고래가 있으면 고기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? 안 좋지. 안 좋지. 안 좋지. 안 좋지. 손장님, 돌고래 있으면 조항 괜찮아요? 돌고래가 고기를 다 쫓아요. 자, 가보세요. 포인트 이동하겠습니다. 가보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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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